롬이와 곰돌이 안녕하세요. 롬이와 곰돌이입니다. 오늘 날씨가 좋아서 카나나스키스에 있는 웨지펀드에 가보려고 합니다. 며칠 전에 보트랑 그 반텐트라구나 고기도 꼬 먹고 보트도 타고 그러고 오려고 합니다. 같이 가보실까요? 네. 이거 화이트채더라고 해서 눈요리가 보고싶어서 샀습니다. 뜯어볼까? 예. 예. 아쉽네 응 이렇게 해갖고 다리 쫙 펴고 아 좋다 힘이 좋지? 응 이거 바로 행동하네 앞에 나무들 옆에 산 자아 아쉽네 응 응 응 다행히 다행히 우리 집에서 정리해보았어요 테이블 마늘 카메라에 또 들었어 정리 밥만 먹을거지? 사과가 더 적당했어야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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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뭐야? 먹을게 맛있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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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자선머니 맛있어? 맛있어? 아.. 진짜 특급인데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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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한해 바깥에 고기어서 음식이 맛있을까? 바깥에 고기에서 마실까?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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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. 배고파 ㅎㅎㅎㅎ 귀앞에 또 소리 음악이 인생이 없고 라스트 빵 라스트 빵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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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